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될 겁니다. 또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추가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세계도 만드시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셨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도 만드시고 구원도 하시고 또 그에 대하여 선악간의 구분하사 영생에도 또 영멸에도 영벌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기위에 합당하시고 또 그런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우주만물이 만들어질 때에도 그 천사들이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같이 이 가운데 우주만물을 만드시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지르고 환영했다, 환호했다 라는 말씀을 하죠. 욥기 38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뻔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리가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 그거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엄마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 휘파람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환호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얼마나 멋졌으면 그 옆에서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할 만큼 굉장하고 장관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비웃음당하고 욕을 먹고 그 가운데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까지도 불사하셔야 했겠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여 열두 군다이나 더 되는 영들 천사들을 내가 동원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구원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한테 져서 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었고 은혜로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의 힘을 없어서가 아니라 쓰지 않으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은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실 때 요한기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버리실 때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시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남은 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요한기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의 능력은 마지막 때에 힘은 쓸 때에 쓴다는 거죠. 비열한 소인배 같은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아주 파렴치한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양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인배로서 써야 할 힘은 쓰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정말 가증스러운가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가진 힘은 없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는 곳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기를 교회는 강력한 곳이다. 부드럽고 또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이하를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심하나 내가 보기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서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분야에 보게 되면 승리자들이 있어요. 우승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우승한 사람 승리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명예요 부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축구선수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벌어오는 것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 희망을 갖고 축구선수가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낸 사람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는 좀 쉬세요. 내가 어머니를 보양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명예도 얻고 승리자에게는 부도 따로 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보더라도 16강에까지 가고 8강 가고 4강 결승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보면 이 룰을 보게 되면 니그전이라는 것이 있고 토너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선전에 조를 만들어서 한 번에 지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의 여러 조 안에 있는 팀들과 같이 싸워보고 경기를 해서 거기에 평점을 먹여서 그 가운데 올라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올라간 것이 니그에서 올라간 것이 토너먼트인데 토너먼트에서는 지면은 가차없이 떨어지게 돼서 올라가게 되죠. 이와 같이 바로 16강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있는 조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싸워서 경기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16강에 올라오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8강 대단하죠. 4강 굉장합니다. 결승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예가 따르는 것과 부가 따르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그 가운데 축하해 주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오르기도 하지만은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은 지키는 것 왜냐하면 오르고 난 다음에는 적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덕을 보려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그 반대적인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승리자도 중요할진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취름으로 충원합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또 세상에 있는 것과 조금 거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신앙 생활의 완료반주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영적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있어야 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된 건축한 건물에는 그 가운데에 닳고 다른 것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도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온 몸도 스포츠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몸을 자기 분야에 맞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농구선수로 농구선수대로 축구선수로 축구선수대로 기본기가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헬스로 몸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에 근육을 만드는 것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신앙에도 이와 같이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에 과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보해야 하고 우리의 삶 안에는 이수 그리토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환경에는 매일매일 기도와 잔송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 절제하고 또 마시는 것 절제해가면서 자기 몸에 해로운 것들은 구분해가면서 살아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타협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끊고 끝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나무에다가 밧줄에 자기 몸을 묶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 떠내려가야 하고 세상에 흘러가듯 섞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더불어 살고 있으나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본문에 있는 다니엘이란 사람은 우리가 BC 605년경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인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나라는 불이 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능한지 눈이 쑥 다 빠져가지고서 눈을 빠져버리고 아주 적의 왕이 눈을 빼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왕은 눈을 빼고 손을 묶고 그 가운데에 묶여서 그 나라까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된 그 가운데의 네 소년이 얼마나 재능이 있던지 그 네 소년을 차출하여 그 가운데의 신하로 삼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 위기가 따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만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면 널려있는 위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와 같은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름을 바꾸는 창식의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왕의 진미를 먹는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은 다니엘이 고민하고 근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고 그 왕의 진미가 우상 앞에 들여진 재물이었다는 거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과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에 신앙을 가졌기에 고민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술 먹고 담배를 피고 어떤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박수 소리에도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뉴 에이지와 같은 그러한 거부하고 있는 바벨론 문화를 선택한 사람은 그와 같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다니엘이란 사람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며 추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자,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건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더러워지거나 육체가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진미를 먹을 때 육체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육체는 참으로 좋은 어떤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가지고 고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에는 해롭더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제사 밥을 먹고 제사에 들여진 재물을 먹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뜻을 정합니다. 나는 그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도록 다시 말하면 왕의 진미에 올려지는 것은 좋지만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고 그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환관장이 너 지금 내 목 달아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만약에 네 몸이 초췌하고 임금 볼 때에 영양실조가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면 내게 문제에서 내가 잘리거나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두려워하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다니엘은 아닙니다. 열흘만 한 번 시험해 보셔서 열흘 시험해 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열흘 지난 다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굉장합니다. 그의 환관장은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67년 동안에 치리하는 그 총리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67년이라면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67년 동안을 그 가운데의 총리로서 치리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천수로란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자기가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의 다니엘을 지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에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영원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건축하기를 죄료로 추가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어지는 영원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뚫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만 밝고 세상에 부동산, 세상에 있는 경제와 이런 것들에게만 밝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 친구들은 풀몸을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라고 하는데 그건 창시 개명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미사일과 아사레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라는 말을 썼어도 다니엘만큼은 계속 다니엘아!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을 제외하고 자기는 오직 다니엘이란 이름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면서 왕도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고 말하는 만큼 그 속에 믿음을 지키며 오염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풀몸을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임금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임금이 쫓아가서 사자굴 속에 외쳐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사자굴 속에서 목소리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엄청난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천상천하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까? 위기가 올 때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까? 저런 신학교 다닐 때에 군사학을 배웠습니다. 군사학을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어떤 때는 군복을 입고 오기도 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교인지 연관급이었는지 차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가끔 군복을 입고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의 간증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키는 저보다도 작고 아주 왜소합니다. 그런데 장교로서 월남전의 가위도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월남전의 가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기억에 아주 생생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후퇴를 하게 됐대요. 앞으로 전진하다가는 안 되길 것 같아서 후퇴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데 나오는데 쭉 내려오는데 지뢰밭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지뢰밭에서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때의 소대장 그 앞에 있는 몇 사람이 이야기해드려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가라. 그래서 지뢰밭을 내가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이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라. 우리는 내가 밟은 발자국을 밟으며 가겠다. 그래서 그때 자기는 시험령이 된 겁니다. 만약에 터져버리면 자기는 죽고 뒷사람은 따라가게 되겠죠. 그때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평강을 주옵소서 찬양을 해가면서 그 가운데에 걸어가는데 신기한 것은 지뢰밭을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뢰밭을 통과해.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똑같은 발을 밟고 오는 데 뒤에서 터지더랍니다. 자기는 지나갔는데 뒤에서는 지뢰가 터지는 것을 보고 너무 이건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탄탄대로와 같다고 하는 앞사람이 터지지 않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 반반하게 그 발자국을 밟았던 사람은 터지게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망망태같이 볼 것도 없고 거기에 확신 없는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니 지금의 내가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바벨론 문화에 같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겨내고 아니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상이 크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본만 잘 지켜도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곁길로 갑니다. 뭔가를 한번 이루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심이 앞서버렸기 때문에 한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성도는 목표와 비전은 있을지라도 야심은 위험합니다. 야심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밟아야 하고 남들을 찍어내려야 그 자리에 내가 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찍어내리고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이 되기 위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위에 올라가도 얼마 동안 가지 못하고 다시 그 가운데에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를 사모하며 기다린다 이 말이야. 기다린다. 요셉이 언제 주여 내가 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총리 되기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몸부림적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목동 일을 하면서 약을 키워가면서 나는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왜 나를 왕으로 안 세우나 나를 왕으로 세워주소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다니엘이 언제 내가 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누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두고 그 가운데에 야심을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게 맞는 그런 직책을 맡기시고 그에 대하여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근육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근육은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시험이 올 때에 거꾸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이란 사람은 신앙을 떠나기에 아주 충분한 여느 사람들에만 벌써 세상으로 돌아갔을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갑절의 은혜를 베푸세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절의 은혜를 베푼 것이 하나님의 텍스트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일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베푸신 것이지 통과한 다음에 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선전에 우승자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 가운데 공평하게 다 해서 닉으로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가차없이 하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올라갈수록 좋은, 쉬운 팀을 만납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팀, 더 강력한 팀을 만나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강력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면 우승까지 갈 줄 믿습니다. 이겨내고 이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선전에 만났던 팀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팀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거를 다 겪습니다. 더 강력한 팀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승리와 복의 비결은 철저히 신앙의 기보를 지키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믿음의 소인배가 되지 말고 믿음의 대인배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교회가 멀다고요? 교회가 멀다고 하고 핑계되지 마세요. 필요하면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필요하면 병원이 멀어도 거기가 낫다더라 하면 거기에 뭐를 타고라도 갑니다. 비행기를 타든 뭐를 타고라든 거기 가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합니다. 사랑하면 다 합니다. 연애할 때는 부산에서 나 어떡하지 차가 끊겼는데 내가 갈게. 아유 네 시간인 거니 네 시간 뺏기 안 걸려 이럽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두정동인데 데리러 올 수 있어. 택시 타고 와 이 양반아 해가지고 성질이 나죠. 엄마가 시키면 왜 왜 왜 왜 하면서 왜 나만 시키면 왜 하다가 부인이 시키면 알았어 또 이럽니다. 사랑하면 다 하고요. 자기의 마음에 필요하면 다 합니다. 이것저것. 신앙생활이요. 은혜 받으면요. 신앙생활의 마음에 행복이 있으면요.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싸움의 대상. 믿음의 싸움의 대상은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다윗의 싸움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이 땅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이와 같은 악의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년에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유언을 합니까? 열한기상 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신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죄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무엇인가? 정말 해야 될 때 해야 하고 또 힘은 쓸 때 쓰는 것이 대장부입니다. 아무데 사나 하는 것은 소인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신학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을 쓸 때 쓰고 정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대장부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